주의시간에 예배합니다. 하느님의 올랐 때는 주의시간에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오. 나갈때 부족한 것 다 맞습니다. 영광해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므로 주의시간을 예배하는 귀한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오. 그분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느님을 찬양하는 귀한 저녁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오. 처음으로 저녁에 참여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신령한 예배에 대해 도와주셔서 부족함 없이 완벽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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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 차량은 나의 간절한 이라는 차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처음 하나님을 느꼈을 때의 열정적인 신앙을 기억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고백 자체는 먼저 바울의 빌리포서 1장 21절을 근거로 찬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바울이 빛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믿음을 기억하면서 그 열정의 뜨거운 믿음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빌리포서의 말씀을 적었고 마침내 그가 빌리포서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헌신을 가짐하던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시안성님께서 곡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많지만 바울같이 처음부터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고 처음 믿는,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열정을 알아서 그 열정을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을 바라보고 또 믿었던 사람들도 처음에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간축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난 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포기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나의 생명이 끝나도 지금이 되게 애소서 나의 간축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난 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님만 포기하소서 나의 목소리로 우리 만사는 멋지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난 내 아이오 나의 모습에서 주만 오게 하소서 주만 오게 하소서 나의 삶의 예배 자 다음은 삶의 예배 연어복입니다. 자 이것은 금지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대로 마침내 고운을 얻게 되고 계시죠 또한 인도함을 받는 귀한 나눔의 전환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삶의 예배 여진을ied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는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서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주는 예배 주 앞에 엿드려 경매합니다 고철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밖이 아타가신 분 주 앞에 엿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사랑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는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서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주는 예배 주 앞에 엿드려 경매합니다 고철한 예배 고철한 예배 고철한 예배 고철한 예배 내 모든 것 밖이 아타가신 분 주 앞에 엿드려 예배 주 앞에 엿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사랑 나의 모든 뜻 주 앞에 엿드려 예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엿드려 예배 주 앞에 엿드려 예배 주 영폐합니다 우선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밖이 받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견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정하는 삶 내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견배합니다 우선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밖이 받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견배합니다 내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정하는 삶의 예배 흐리기 원하네 내 모든 것 밖이 내 모든 것 밖이 만드시는 분이라는 그런 찬양을 나누도록 하십니다. 자 이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수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직장이라든지 저는 지금 전임으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셔서 사역할 수 있는 환경과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갈 길을 기적을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교수님입니다. 순중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찬양을 나누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기 불행하시네 주경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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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기를 역사하시네 주경대에 주경대에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금기적을 해가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여기 불행하시네 주경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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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기 불행하시네 주경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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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기 불행하시네 주경대에 주경대에 새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새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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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